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다 연수가 오늘도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른 다음 뮤직 소개해주세요 네 유효 항상 기억하잖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이번에 동생님의 모델을 준비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는 멋있는 컨셉으로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아마 귀여워하고 이랄까 너무 멋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서 했죠? 네 맞아요 저는 혼자에 되게 좀 상큼한 게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 갑자기 멋있는 거 하니까 항상 무대 내려오자마자 아.. 너무 잘하고 싶다 너무 멋있게 하고 싶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셋이 다영 씨도 저 멘탈 좀 보이게 됐는데 다영이도 제가 아쉬워서 보였잖아요 근데 아쉬운 셋이 한번 다시 보였어요 다시 보였어요 너무 쉽게 해봐요 보였으니 조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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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르지 다르지 조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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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렸어요 우리 사실 이 무대에 비하인드가 있는데 저는 무대하기 전에 인이어 한 쪽이 나와놓고 오는 인이어가 꺼져가지고 그리고 인이어가 딱 이렇게 돼가지고 안 뚫려서 완전 불안했어요 근데 했어 그래도 잘했나봐요 조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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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조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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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쪽만 그래서 끼고 있었는데 한 쪽에 돌칠대 없어서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 기회 찾기 게임이에요 제가 저기다 던졌거든요 아 진짜? 너무 던졌어? 이게 막 붕두근한 얘긴데 아 진짜요? 어쨌든 소개해주세요 이제 네 네 사실 어 이 네 개의 캔딜을 저희가 하자고 결정을 하고 나서도 저도 약간 부담이 좀 됐어요 막상 정말 그 세계농파 파트를 하려니까 그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 저희한테 회사 분들도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좀 더 느끼하게 해라 조금 더 야하게 해라 나 이런 거 보고 많이 듣고 사실 어 태균오빠의 영상도 많이 찾아가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어제랑 엊그저께는 살짝 부끄러운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저는 마침내 이태견이 된 것 같아요 아 오 어제까지는 아세요? 나는 이태견이다 했는데 네 어제까지는 주문을 외워서 들어왔거든요 나 잘 산 진승날이다 이렇게 주문을 외웠는데 오늘은 딱히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적밥지 않다 효연씨는 어떨까요? 저는 그냥 걱정이 많이 됐죠 저희 저도 우리 둘이 듀엣을 잘 할 수 있을까 아 그것도 그렇고 연습을 할 때 너무 우리 키가 내가 더 크잖아요 왜 왜 왜 내가 잘 이거 혼자 하는 거야 날아가겠습니다 맞아요 네? 뭐라고요? 날아가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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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하고싶은 노래 이런 식으로 불러서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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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해줄게요 이게 바로 마이티야 알았지? 이게 마이티야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넷 사랑해 네?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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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픈 거 아닌가? 지금은 이렇게 지금 굽이 좀 많아서 그냥 그냥 아니 나랑 제일 잘 어울리잖아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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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나저거 케이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먼저 저런거 하하하 하하하 오빠 팀 소개해주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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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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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빠라는 곡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연습을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오빠라는 곡인데 오빠오빠 말이면 언니들이 속상하는 거 아닐까 감사합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기 계실 많은 언니분들을 위해서 언니라는 단어를 넣어서 노래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언니, 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언니 오빠 동생분들이 다 응원할 수 있게 원수로요 하나, 둘, 셋, 넷 원수, 나, 원, 원, 원 진짜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든데 와 목소리가 잔나 아니에요 오늘? 와 진짜 저는 좀 예상치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요? 이틀 동안 제가 머리를 틀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돌리면 머리가 이렇게 날라왔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머리 끝났는데 날리는 머리가 없는 거예요 되게 미묘했어요 오늘 저 갑자기 정렬서 놀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 머리 묶음 예쁘다 네 어차피요 미나가 원래는 활동까지 때만 앞머리를 이렇게 활동하려고 했는데 원수들이 좋아하니까 콘서트 때까지 남긴 거래요 괜찮아요 ety가 보이는 건지 너무 웃음 이동하는 것 유민이 음원을 잘하는 것도 보면서 진짜 저희가 본 것들을 유민이 분에 준비하면서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사실 괜찮은 거잖아요 흠? 네 아니 원수는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멤버들 왜 이렇게 반응 안 해줘요 오오오아 오오오에 오오 아니... 하이 하이 아 최영씨 아니 저도 멤버는 하는 걸 너무 보고싶은데 뒤에는 막... 옷 갈아입고 너무 바쁘니까 라고 막... 입 밖에 못 봐서 솔직히 좀 아쉬워요 맞아요 맞아요 알았어 enrich게 응 엄청 해줄게 한 시간 내도 해줄게 organized. 장식 언니 저 양 Renaissance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주 많이 남았죠 네, 오늘 아주 음악도 크고 원세 반응도 너무너무 역대급으로 좋은데 아직, 아직, 아직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즐기시면 되죠? 그럼 이미에서 이번에 보여드릴 저희 무대도 새로운 무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따라 불러줄거죠?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렛츠고!